프라임 경제 AI 뉴스룸 시작합니다. 국내의 주요 은행들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은행들이 구멍 뚫린 곳을 땜질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신한은행은 2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장음대출의 대출 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주담대심사를 강화하고 4달 4일 가계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대출 모집인은 은행과 계약해 대출의 신청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을 위탁수행하는 법인과 상담사입니다. 문제는 최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5대 은행의 대출 모집인이 지난달 유치한 신규 주택 관련 대출만 1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외에도 국내 주요 은행들이 속속 대출 모집인 접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4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입주자대출 등의 상품 판매를 중단합니다. IBK 기업은행은 4달 2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유치를 멈출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은 거래 중인 3개 대출 모집 법인의 대출 취급 한도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4달 말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관리를 위해 대출 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며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